신발 샀어요 예쁘죠? 짱이 그지? 다음에 머리색 뭐하죠? 여러분 다음에 머리색 뭐할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슨 컬러 할까요? 오렌지, 블랙, 회색, 흑발 I'm having a morning coffee with you 커피 블루 라벤더 펄 대박 챙기는 파란색 파란색 아름다웠대 해가지고 근데 그건 조금 블루블랙이긴 했죠 I need a man like you I need a man like you I need a man like you You already have it Purple 지금 보라색인데 색깔이 다 빠진 거 블루블루블루 핑크? 노 그레이 노 핑크? 노 핑크 아닌 블랙 극단적이시네요 핑크 아닌 블랙 근데 너는 행복해 너는 만났어요 오빠, 무지개 어때요? 무지개는 보라고 있는거죠? 무지개는 보라고 있는거죠? 어때? 오렌지 오케이 색깔 얘기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많은 영감들을 얻었어요 인스프레이션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스타에 비하인드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만들려고 했는데 정말로 아이디가 이미 너무 많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그렇게 아이디를 만드신 분들이 그래서 뭘 하지 뭘 하지 궁금해 생각하다가 제가 I am name I am 했는데 없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하게 됐죠 I am 나는 이름 I am 이것도 되고 I am 저구요 name이 이제 N A M 이잖아요 N A 나 미 나 I am 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그렇다 형원이 형한테 한 끼 뚝딱 받았냐고? 네 받았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지금 엄청 포화 상태인데 제가 엄청 많이 먹어서 지금 3분의 1 남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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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 키우고 싶어 진짜로 진짜로 코에 키우고 싶어 진짜로 진짜 코에 키우고 싶어 진짜 코에 키우고 싶어 진짜 코에 키우고 싶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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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건 처음이야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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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갓? 니 갓? 미 갓? 오케이. 오이젠 블루 수츠. 그쵸?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와 거의 한 20만분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밥 뭐 먹었어요? 제가 원래 기현이 아이디를 몇 개를 추천해 줬는데 그걸 안 했더라고요. 원래는 유기현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K.I.인데 이제 키키, Do you love me? 이거를 하나 추천해 줬고 키 해가지고 이제 kiss me 이런 거. 너무 자동이래요. 이제 You can do it 뭐 이런 거? 경남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형은 형 거는 아 형은 형 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거 막 숨겨버리면 안 되니까 향수 뭐 쓰냐고요? 제가 만든 거 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맞다 볼래요? 네. 저 냄새 좋죠. 맞다 볼 수가 없잖아. 이제 나중에 기술이 발달됐으면 좋겠네. 좋은 사람 내가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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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을 겨울 좋아합니다 사실 여름 빼고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가을 겨울 플라이브 벌써 그게 판지에서 30분이 되네요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못 본 지도 좀 오래됐고 여러분들 저 보고만 있어도 배가 안 부르지 밥은 먹어야 배가 부르니까 그 작곡 개인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 개 만들어놨다가 두 개는 뭔가 좀 나중에 쓰거나 조금 이제 제 안에서 우선순위 같은 게 있잖아요 아니 우선순위? 그냥 순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썩 맘에 100% 맘에 드는 느낌이 아니어서 두 개 그 두 개를 이렇게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슝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좋아요 근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저번에 좀 자서 땄거든요 저는 장구로 피아노를 정말 못 칩니다 여기까지 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거 뭐 제가 배워서 치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이렇게 막 치다가 이쁜 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조합해서 하는 거라 뭐 피아노는 잘 못 쳐요. 나중에 잘 쳤으면 좋겠네요. 지금 몇 킬로냐고요? 저는 64정도 됩니다. 저번에 체지방률이 얼마였지? 아무튼 체지방률이 15... 이렇게요. 현재...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천경이는 코가 내 학점보다 더 높아. 체지방률이 거의 한 A정도 되나 보죠? 제가 A플러스로 하하 아 근데 체지방률이 막 그렇게 15% 이하라고 해서 말랐다는 게 아니라 체지방... 만약... 그렇게... 오? 뭐야? 높아봤자 뭐 그렇게 좋은 게 사실... 뭐 없어요. 그게 낫다고 해서 말랐다는 게 아니에요. 자국실 구경시켜줘요? 보고 계시는데 저만 보면 되지 뭘 다른 걸 몰라요. 여러분 이제 20분밖에 안 나왔어요. 9시 전까지. 아니... 10분 전부터 이제 마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만 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잘 끼고 계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밥 잘 챙겨 먹고요. 잠 잘 자고요. 내 생각 많이 하고요. 여러분 운동 해야 돼요. 알았죠? 아무리 힘들어도 바빠도 바빠서 근데 운동 못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핑계예요. 저도 바빠요. 운동을 해야 돼요. 많이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저 많이 보고 싶었죠? 저는... 이제 갈게요. 네. 아영 봐야지 나도? 사실 작업실에 TV 없어서 보지 못합니다. 네. 사랑해요. 갈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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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갈게요. 안녕. 진짜 갈게. 안녕.